바이린미넨이 드디어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유령 매체들에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고요. 플라텐버그, 바이린미넨 소식에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가 바이린미넨이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김민재가 바이린미넨에 가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독일의 기사를 보면 마틴 볼크마르 이 기자가 바이린미넨 쪽 기자거든요. 이 기자의 칼럼을 보면 바이린미넨이 어떻게 김민재를 생각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 김민재라는 괴물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기사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1대1 상황에서 엄청난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괴물 김민재는 이제 바이린미넨에서 수비의 대장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로 여겨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독일의 매체도 역시나 거리흐트와 함께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으로 뛸 거다. 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플러스 현재 바이린미넨의 흔들리는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선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바이린미넨이 왜 수비 라인이 흔들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이린미넨이 강력한 스쿼드에 비해서 실점은 거의 매경기 기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시즌에 바이린미넨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요. 거의 매경기 실점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 34라운드까지 클린시트 경기가 단 11경기밖에 안 됩니다. 바이린미넨이 분데스리가에서 정말 압도적인 팀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약간 클린시트 경기가 좀 적어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분데스리가가 호전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갖추고 있는 리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이린미넨이 당연히 수비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때 바이린미넨을 상대하는 팀들은 바이린미넨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바이린미넨의 뒷공간을 노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락니, 클럽, 투에 등등 전방 압박을 중요시하는 이 분데스리가의 하나의 성향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데스리가가 아무리 강팀을 만나도 하위권 팀들이 수비 라인을 올려서 다득점 경기가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의 상대가 바이린미넨이지만 우리가 90분 동안 한 골 정도는 넣고 가겠다. 약간 이런 스타일일 때가 많거든요. 아무리 바이린미넨일지라도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의 공격수들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침투를 시도하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난 시즌에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절대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었거든요. 이 두 선수가 잘하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클린시트 경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 여기에 더해서 특히나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 무너지는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랬고 리그에서도 몇 경기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바이린미넨에서 김민재에게 원하는 역할은 일단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지난 시즌 이스팔리티 감독의 전술에서 바이린미넨만큼 라인을 끌어올리고 경기를 하는 팀이었거든요. 나폴리가. 여기서 김민재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들을 사실상 세리에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에서 거의 완벽하게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이린미넨은 맨시티를 상대로도 수비 라인을 높일 수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한 시즌을 놓고 봤을 때 수비 라인을 내릴 때가 정말 단 한 순간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라도 약간은 흔들리는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바이린미넨은 괴물과 같은 김민재의 커버 능력을 활용해서 수비 라인을 안정화시키는 걸 1번으로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즌에 니콜라스 줄레 현재 도르트문트에 있는 수비수죠. 줄레가 떠난 이후로 수직적인 패스와 빠른 공격 작업이 그리워졌습니다. 이것 또한 투엘 감독이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김민재의 강점은 빌드업을 할 때 패스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볼을 가졌을 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 김민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팔레티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일단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5초 안에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줄레가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수비수예요. 그래서 마치 김민재처럼 앞으로 나가서 볼을 커팅해낼 때도 있고 뒷공간을 커버할 때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할 때 줄레가 드리블 능력이 좋아서 실제로 바이름 위넨에 있을 때도 볼을 소유하는 순간 패스를 줄 곳이 없으면 볼을 끌고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어시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패스를 뿌려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김민재에게 동시에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김민재가 기본적으로 볼을 받았을 때 당연히 바이름 위넨에는 볼 소유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잘 전달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상대 공격수의 압박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패스를 전개하는 것뿐더러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도 좋아야 한다 라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키미, 고레스카, 무시알라, 싸네, 알폰소 데이비스 등등 일단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 팀들이 바이름 위넨을 상대할 때 바이름 위넨의 수비수들을 섣불리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미드필더 라인이나 측면 라인 이런 선수들을 모두 다 1대1로 압박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무시알라나 키미 이런 선수들한테 가면 곧바로 공격수들에게 아주 멋진 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미드필더 라인에서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때 김민재의 역할은 무엇이냐? 김민재가 볼을 잡는 순간 당연히 중앙수비수는 비교적 앞에 있는 선수들보다 압박을 덜 받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볼을 끌고 올라가서 자신이 직접 공격을 전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시알라가 중앙쪽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갔을 때 김민재 앞쪽으로 공간이 생기면 이게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나폴리에서도 틈이 생기면 본인이 볼을 끌고 직접 올라가는데 이 스피드가 정말 괴물같이 빠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상대팀이 예측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너무나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상대팀이 당황을 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김민재한테 수비가 쏠리면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김민재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요. 김민재를 막지 않으면 김민재가 직접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는 이럴 때도 종종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는 바이리미넨에서 지지난 시즌에 질레가 했던 역할이고 그 역할이 물론 이제 우파메카노나 더리우트도 잘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질레만큼의 그런 공격성을 아무래도 바이리미넨은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민재에게 볼을 끌고 올라가는 그 저돌적인 모습을 공격 상황에 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역할까지 김민재에게 원하냐면 김민재가 키미희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번 시즌에 바이리미넨이 김민재를 영입한 다음에 아무래도 최전방에 있는 케인을 노리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 퍼즐이 어떤 거냐. 키미희가 공격성이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더 이상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건 이 선수의 공격성을 낭비하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키미희를 중앙 미드필더로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영입을 실제로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라이스나 카이시에도 같은 프리미어리그에 아주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들을 바이리미넨이 노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선수들의 몸값이 너무 높으니까 다른 선수들을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리미넨이 6번에 해당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키미희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와야 한다면 이제 바이리미넨은 키미희의 공격성을 조금 더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키미희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지만 약간 올라가서 공격적인 역할까지 수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이 역할을 지난 시즌 김민재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로보트카가 있었기 때문에 로보트카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피지컬도 약간 부족하고 오히려 패스나 공격성에 강점이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보트카가 올라갔을 때 사실상 김민재가 올라와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도 바이리미넨이 당연히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키미희가 올라갔을 때 비어있는 이 수비 라인의 앞공간을 만약에 키미희가 수비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상대가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이때 김민재가 올라와서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도 수행해줘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알폰소 데이비스도 이번 시즌 매우 공격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올라갔을 때 김민재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는 것에 더해서 왼쪽 측면도 커버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지 매체에서도 김민재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괴물과 같은 선수가 어떤 역할을 우리 팀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타이틀을 단 거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민재가 이 역할들을 이미 나폴리에서 다 하고 왔습니다. 수비 라인을 높이는 거 나폴리에서 했고요. 볼을 끌고 올라가는 거 나폴리에서 했고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안정적인 패스 나폴리에서 다 한 거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보트카가 올라갔을 때 수비 앞공간 커버 심지어 왼쪽에 있는 마리오 후이가 공격에 되게 중요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올라갔을 때도 김민재가 왼쪽 라인 커버 다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리미넨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김민재를 영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나폴리보다 바이리미넨이 훨씬 더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원래 하던 거에 더해서 주변에 있는 팀 동료들이 더 잘하는 선수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김민재가 더 잘할 일만 남은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이 김민재의 다음 시즌은 어마어마하게 놀랍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